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읽으면 마음의 사랑을 심어주고 꽃향기를 맡게 해주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는 듯한 행복을 주는 시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집인데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책입니다. 지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뭐 나태주 시인의 시들을 뭐 제가 이렇게 더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정말 그냥 시 몇 개만 읽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안 읽고 가면 너무나 서운한 시가 있죠. 풀꽃이란 시입니다. 풀꽃이란 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시가 있고요. 또 풀꽃이란 두 번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꽃 1부터 한번 들려 드릴게요.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우선 이 책에서 제가 몇 개 뽑은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만 들려 드려도 충분히 이 책은 제가 뭐 다 리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꽃 1입니다. 다시 한 번만 사랑하고 다시 한 번만 죄를 짓고 다시 한 번만 용서를 받자. 그래서 봄이다. 별 너무 일찍 왔거나 너무 늦게 왔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너무 빨리 떠났거나 너무 오래 남았거나 또 그 둘 중에 하나다. 누군가 서둘러 떠나간 뒤 오래 남아 빛나는 반짝임이다. 손이 시려 손조차 맞잡아 줄 수가 없는 애달품 너무 멀다. 너무 짧다. 아무리 손을 뻗쳐도 잡히지 않는다. 오래오래 살면서 부디 나 잊지 말아다오. 다음은 너도 그러냐 라는 시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읽으면서 왜 예전에 그 다모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서진 씨가 나왔던 그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나서 또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상상에 빠져서 웃었습니다. 너도 그러냐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밥을 먹어도 얼른 밥 먹고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러고 잠을 자도 얼른 날이 새어 너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다. 네가 곁에 있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나 안타깝고 네가 없을 때는 왜 이리 시간이 더딘가 다시 안타깝다. 멀리 길을 떠나도 너를 생각하며 떠나고 돌아올 때도 너를 생각하며 돌아온다. 오늘도 나의 하루에는 너 때문에 떴다가 너 때문에 지는 해이다. 정말 너무 사랑이 그냥 막 피어나지 않나요? 그 사랑하는 감정이 이 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읽으면서도 너무나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 건너라는 시입니다.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다시 한 사람 건너 또 한 사람 애기 보듯 너를 본다 찡그린 이마 앙담은 입술 무슨 마음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여기서 나온 시에서 뽑은 제목이었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찡그린 이마 앙담은 입술 무슨 마음 불편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아 시 한 편 한 편이 정말 가슴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시들입니다. 다음은 천눈이란 시입니다. 요즘 며칠 너보지 못해 목이 말랐다 어제 밤에도 깜깜한 밤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깜깜한 마음이었다 몇 날 며칠 보고 싶어 목이 말랐던 마음 깜깜한 마음이 눈이 되어 내렸다 네 하얀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 눈 안 오나요? 하얀 눈? 하얀 눈이 좀 펑펑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 내릴 때 이 첫눈이란 시를 읽으면 그 감정 이입이 돼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얀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 같은 눈을 보는데도 이렇게 시 한 편이 탄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 눈이 오나보다 내일 아침에 차 막힌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아 시를 읽다가 좀 반성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네 하얀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 눈 내릴 때 꼭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들이 대신해주고 있었다라는 시입니다. 별들이 대신해주고 있었다 바람도 향기를 머금은 밤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가에서 우리는 만났다 어둠 속에서 봉을 잊은 하얀 탱자꽃이 바르르 떨었다 우리 가슴도 따라서 떨었다 이미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을 별들이 대신해주고 있었다 다음은 봄이란 시입니다. 봄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기에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어야겠죠?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슬퍼. 우리 인생에도 활짝 꽃피는 봄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래도라는 시입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웃을 때가 좋다. 나는 네가 말을 할 때가 좋다. 나는 네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좋다. 뾰로통한 네 얼굴 무덤덤한 표정 때로는 매정한 말씨 그래도 좋다. 사랑이 정말 너무 넘치지 않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안에 그래도라는 시안에 꽉 차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가을에라는 시입니다. 이 가을에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아우 정말 읽을수록 그냥 그 활자들 있죠. 활자들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막 저한테 달려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로가 꽃 시란 시입니다. 서로가 꽃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한테 이렇게 옆에서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탁이야 라는 시입니다. 부탁이야 내가 혼자서 가는 나는 바람 웃는 네 얼굴 조금만 보고 예쁜 목소리 조금만 듣고 이내 나는 떠나갈 거야 그렇게 해줘 부탁이야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들어주면 울 것 같아서 꼭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또 시 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몇 편만 들려드렸는데요. 이 시집 안에는 정말 한 편 한 편이 다 주옥 같은 시들입니다. 시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요 마음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집은 항상 옆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펼쳐 읽으면 좋잖아요. 정말 이 시집은 다정다감하고 막 꽃들이 피어나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하게 하고 정말로 마음을 순수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집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는 뭐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꼭 한번 이 시집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또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